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름 날씨가 참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잡을 수 없는 게 참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인데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눈빛이 뚜렷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 한 대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씨가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고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씨를 위험운전 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해지는지 한번 현행 지금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주사고가 나면요. 우리 법으로 두 가지로 처벌이 일단 가능합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5년 이하 금고 이제 뭐 벌금에 처해지는 수 있는 그런 규정인데 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2007년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조금 더 강화돼서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것이고요. 이 특가법의 핵심 내용은 결국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이제 그 처벌 상한을 이제 무기징역까지 강화해서 기존의 특례법을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같은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과 그리고 또 특례법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윤창호법의 경우는 훨씬 더 형량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때 있어서 법의 적용을 무척 엄격하게 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검찰의 경우는 이것을 윤창호법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이에 미치지 않고 특례법으로 적용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 수치가 0.12%면은 면허 취소 정도의 수치인데 법원에서는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윤창호법 적용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유가족이 반발하고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핵심은 이제 법원의 핵심은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실제 운동력이 떨어졌냐 판단력이 떨어졌느냐 이것들을 보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면허 취소 수치보다 조금 더 높은 0.1%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는 이제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수치가 0.1%를 넘기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음주를 해도 그 수치가 높아도 사람에 따라서 판단력이라든가 그런 신체 능력의 저하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음주운전 수치 대신에 이제 당시 사고 당시의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근거로 해서 윤창호법 적용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법원이 내린 판단은 그 당시 상황이 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했던 이런 증거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뭐 0.1% 이상 뭐 이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검찰이나 형, 경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실한 대응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증명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1심 판결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이 제시했었던 증거는요. 최초에 출동을 했었던 경찰의 기록상으로 이제 뭐 보행이 비틀거린다, 언행이 부적화한다, 이런 등의 내용을 제시했지만 대법원을 비롯해서 이번 판사도, 재판도 이제 이것 가지고는 이제 뭐 운동률이 떨어졌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은 눈빛이 선명하다, 눈빛이 또렷하다고 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게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판례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에 나온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음주에 인해서 사고들을 낼 만큼 없다, 정상적이다,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본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판결문을 읽는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윤창호법의 무죄라고 했었던 근거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바로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였었는데 얼마나 증거가 없었으면은 이제 이것까지 판결문에 올라왔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여러 정황 증거 중 하나였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과연 판단 근거로 쓸 수 있는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례뿐 아니라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이렇게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이런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과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창호법의 한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현장에서 더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사고로 숨진 친구가요. 위로 누나만 3명 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막내의 아들이었는데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던 아들이 죽어서 가족의 그 슬픔 같은 거는 저희가 차마 이루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유가족께서 저희에게 말하기를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이 그 가해자보다 더 보기 싫었다.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그 고통과 그런 애들이 과연 얼마나 컸을지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우리 문화재를 몰래 숨겨 외국으로 반출하려 했던 외국인들이 우리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세기에서 20세기 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제작된 문화재들 도기 매병과 분청사기, 다라니경 같은 고서적과 돈괴 등 경찰이 압수한 문화재의 92점입니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문화재청과 공주로 우리 문화재를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일본인 59살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의 문화재 전문 브로커와 중국 목수, 독일 연구원 등 11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 종로구 인사동 1원에서 문화재를 사들인 뒤 캐리어 등에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30여 점 정도는 국제 우편을 통해 실제 외국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공항 보안검색을 피하려고 포장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문화재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사들인 문화재를 해외에서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 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밀반출해서 수익을 더 챙겨보겠다고 하다가 적발이 된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문화재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까? 먼저 문화재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속에는 국보 1호, 보물 1호 같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별도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와 가치가 인정된 일반 문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일반 문화재고요. 우리 법으로는 이 일반 문화재를 제작한 지 50년이 넘고 예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을 문화재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사동 등에서 팔고 있는 물건 중에는 국가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 이전에 자제하게 됐고 또 그 역사적, 미술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거를 해외로 들고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니까 캐리어에 숨겨서 나가려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왕 그러면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화재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넓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창만에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뿐 아니라 해외에 밀반입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밀수선을 이용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과 같이 우체국 택배라든가 공항 이런 데를 통해서 발생했던 건데 사실은 이번에 문화재청이 발표하기를 앞으로도 공항과 항만 등에 대해서 이런 보안검색 요원들이 문화재를 찾을 수 있게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관광객이나 일반인들도 도자기를 사든지 사서 선물용으로 주기 위해서 해외로 가져 나갈 경우도 혹시나 또 있을지 않겠습니까? 이런 팔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공항에서 신고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재라면 응당 신고를 해야 될 텐데 3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 신고를 해서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화재가 아닌 경우라면 당일에 공항이라든가 항구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약 출국 3시간 전쯤에 공항 또는 항만에 마련된 문화재 감정관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중무유로 24시간 운영되니까 언제든지 가서 이것이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선물이든 간에 하여튼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경우는 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증명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군요. 취재기자의 설가 말 들어볼까요? 영화 도둑들 또 오션스 일레분들처럼 직업도 수법도 다양했던 이들 하지만 그 결말은 영화 같지 않았습니다. 영화 같지 않았던 결말이죠.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